공성명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거 발 좀 밝게 하고 들어가죠 역시 신경을 못쓰는 애 아예 남부가 아세라이랑 싸우느라고 서부랑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아세라가 건든거면 거의 정신 못차리겠는데? 아세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거... 아처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걸 화력으로 못 이긴다는 건 말이 안되죠? 오히려 호네다 이거는 누울 뻔 아처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알아서는 싸우겄지 어떻게 잘 우와 와 이걸 또 날 눕혀버리네 좋아요 familiar 이제 어디 든 Muslims 음... 아 이거 내가 누우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누워가지고 마살 안 맞을 줄 알았더니 또 그걸 다 저격을 하네 아 너무하네 이거는 일단 먹었는데 성관리 여기 일단 민병대원이랑 찍어주고 아 주둔공관리 어 이거 병력 왜 73마리나 있어? 이거 100% 우리 애들이 넣어주는 거지 일단 일단 두죠 일단 이렇게 두고 아 이거 카노프시스성 먹은 거는 좋은데 클랜 하나를 영입하고 싶단 말이지 산이온 얘 얘 어디있냐 도대체 온이라 얘 데리고 오고 싶긴 한데 안 부해서 데려온다면 산이온 정도? 메카트로 메스트리카로스 메스트리카로스 이름도 어려워 한이온 데리고 오면 좋은데 문제는 남부가 은근히 쿠자이트 쪽이랑 아세라이 쪽을 지금 열심히 방어해 주거든요 그래서 뽑아 온다면 차라리 부프헤드를 뽑아 오는 게 낫지 않나 폴팔리오스? 아 근데 얘는 이거 두 마리 밖에 없어가지고 엔큐리온 나쁘지 않은데 얘 뭐 요구하는 거 많았던 애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 폴팔리오스는 집이 있고 얘도 집이 있고 네레체스도 다 죽었네 폴팔리오스는 나쁘지 않은데 다 죽었네 파손 폴팔리오스 다 죽었네 여기는 주조상 이구만 결국 거의 망했네 망했어 가문이 근데 북부에서 데려올거는 뭐 타시노루 뭐 포니스 뭐 이정도 근데 북부에서 데려올만한 애가 없다 너무 너무 쓰레기다 오랜만에 전체 맵 좀 보자 어 바사니아 힘 좀 쓰네 블란디아 거의 뭐 다 잡아 먹었네 스터디아도 의외로 지금 잘 버티고 있죠 지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타니아 꺼 야금야금 빼서 먹고 야 세라이가 진짜 힘이 세다 지금 포자이트가 웬일로 이렇게 힘을 못쓰지 엔큐리온 영재 없다고 엔큐리온 데리고 올까 엔큐리온 어딨네 어디였지 엔큐리온이 아 얘네 괜찮지 엔큐리온 스타티모스 좋아 일단 이쪽으로 가자 어차피 남부 지금 신경 못써 남부 지금 바뻐 바뻐 지금 이거 봐 전쟁 치르는 거 봐 엔큐리온 엔큐리온 스타티모스 아니야 아타코니아에 한번 들려 아타코니아에 한번 들려 디아트모스 디아트모스 올라가야겠네 근데 이거 영주 설득하는 거 진짜 보름하면 안 돼? 어차피 설득할 건데 1년 있다 할 필요가 있나 바로 불러올 수 있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진짜로? 도르맘 하면 안 된다고? 도르맘 하면 안 된다고? 도르맘 하면 안 된다고? 아트리온 아트리온 어디간? 아 여기까지갔어? 얘네들 어디가냐? 아 은근히 게임 게임 내에서 아 저거 성 뺏기겠는데? 아 엔큐리온 엔큐리온 어디갔어? 어 저거 막으러 가야겠다 일단 저거 막으러 가야지 어 남부 바쁜데 어떻게 열심히 모아서 왔다 병력을 어 잠깐만 신병 비율이 낮은데? 뭐지? 잠깐만 이 병력 어디서 났지? 전쟁중이잖아 아세라이랑 와 아세라이 센거 봐 안싸우는데가 없구만 깡패네 깡패 아 아 지금 남부랑 전쟁중이 아니죠 지금? 어 남부 제국 쿠자이트랑 지금 전쟁이 열렸네 아세라이랑 전쟁 끝내 쿠자이트랑 싸우고 있네 이 병력을 나한테 꼬라박아도 되는 것인지 도망가지도 안추 세다고 잠시만 기다려 볼까? 자를거면 바로 잘라야 되는데 고생 한번 하자 쪽수 차이 아 여기 전쟁 차이 못 들어갔다 쪽수 차이 별로 안나서 잃을 수 있어 이거 아 여기 지형 별론데 아 아 여기 지형 별론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기병 개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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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진짜 아 유병대 들어오고 공주병대 늘려잡고 아 이거 짜증나네 저거 공주병 공주병 무시해야겠다 안되겠다 왼쪽에 공주병은 살짝 무시하는 수 밖에 없고 본대 봐야 돼 본대 돌격 타이밍 잘 잡아야 돼 돌격 지금 나가야 돼 되게 잘 붙었죠 지금 쟤네 궁병 라인까지 밀어내야 돼 이대로 나가자 다 잡은 것 같은데 야 도착 제작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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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저거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설마 내 동생 알다 아니겠지 아니겠지 내 동생 알다는 아니겠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니 아닐거야 에이 설마 에이 에이 또 이런다 또 지난번에 와이프 죽여먹더니 또 아 아 아 아 왜 죽어 아니 왜 죽냐고 내 동생 내 동생 왜 죽어 알다 죽는 바람에 지금 이거 병력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귀여운 여동생 죽어버렸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아 솔직히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죽여 이거 아 아 내가 죽는 거 체크했던 거야 처음 게임 체크 안해서 그런가 안 죽게 하는 거 아 아 아 아 알코오랑 상관없을텐데 아 병력을 넘겨줘야 되죠 지금 몇 마리 넣어줘야 되냐 진짜 몇 마리만 넣어주면 되겠네 아 아 이거 이게 죽을 남부 이 새끼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 여동생을 죽게 만들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 엔츄리온이 새끼 템햄? 템햄이 어디야 아 이거 미친놈아 어디까지 가 너 지금 혹시 쿠자이트랑 전쟁중이냐 아 너 쿠자이트랑 싸우고 있구나 지금 아 아 엔츄리온 그나마 있던 여동생마저 가버리고 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진짜 너무 어려운거 아닌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샤라토스상 여기네 아니 엔츄리온 새끼 아 알다 전투중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거야 언제 뺏기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렇게 그게 유리온이 군단장이었구나 일단 세이브 한번 하도록 하죠 한 번 꼬셔 보겠습니다 꼬셔 안녕 어 아 맞다 군대에 있으면 안 되지 하필 군단장이냐노 뭐 어쩔 수 없네요 찾아왔지만 군단장인 관계로 군단에서 쏙돼있어서 어쩔 수 없네 우리 알다 결혼도 못시켰는데 도대하는 말 뭐야 여기 지금 포위 해제 했죠 지금 엔큐리온 어떻게 되나 싸우고있나 뭐지 엔큐리온 안보이네요 지금 어디로 갔니 엔큐리온 잡힌 느낌이죠 지금 이거 적용 안됨이라고 되어있으니까 하지말자 이속이 좀 빨라졌네 이제야 들렸다가 좀 빨라졌네 안 돼 안 돼 안 돼 1, 2, 3, 2, 4 근데 이 타이밍에 솔직히 영토를 무리하게 늘리는 것보단 클랜하나 028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지금 엔큐리온이 지금 어디 붙잡혀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 헐 또 맞네요 저거 또 700달이었나 안부 너 여력이 있어 지금 나랑 싸울 안되죠 지금 도망가줘서 짐 쌌죠 벌써 신병이 반이야 반수가 신병이야 이거 좋은 돈과 경험치가 될 법 하네요 날이 밝아오고 나는 너를 잡아먹을꺼고 맵이 맵이 많이 극혐인데 잘됐다 차라리 어? 그러고 보니 쟤네들 어차피 안올꺼 아냐 근데 난 이 위로 올라오고 싶다 다리가 너무 좋다 ARCHERS! MOVE! ARCH! STAND! ARCHERS! MOUNTED ARCHERS! FORWARD! ARR- FOOTMEN! MOVE! CAVALRY! FORWARD! FOOTMEN! 5G TRA altar! OORCHER! OORCHER! ETTEN! ARCHERS! 이쪽 맵이 훨씬 좋은데 그래도 원형지는 안하네 와야지 돌격 박아야지 안 올 거야? 옳지 전란방이 말이네 너도지 뭐야 너희 안 오고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젠 된 건가 여기서 그 사이에 살짝 젠이 된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젠 된 걸 수도 있지 그 사이에 MOVE! 신병들 많은거 보소 Infantry! Charge! Admit quam alive! Double charge! Honk! 공기병도 돌리자 으으으으으으... 우우우우 Zora 오 이거 잡나요 잡나요 지금 아 아 아 얘네들 다 포로로 잡을까 불쌍한데 어떡하지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먹을때 없죠? 누적부대를 상대로 자동전투시 데미지가 10% 증가 들풍전 상대로 플레이어 이끄는 병중의 데미지가 4% 증가 모든 자동전투시 데미지가 3% 증가 플레이어의 병중이 상당히 주는 데미지가 1% 증가 아 모든 자동전투구나 이거는 영주도 포함된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이거지 어? 너 뭐냐? 너 뭔데 그렇게 병력 많이 들고 다녀? 잡아야겠다 이건 안잡을 수가 없구만 안녕 샌드트롤 어차피 얘 병력이 많아 지금 난 아직 안 탐지 кур일의 병력은 그냥 죽여져서 san 무대를 감기 안작 아 통제 이치럼 evolves 알 아마 어 이것은 뭐 굳이 안 먹어도 우리 애들한테 가겠지? 인형사? 인형사 능력치가 안좋은 걸로 알고 있어 안 먹어야겠다 어 블란디아랑 싸우고 왔어? 너 혹시 블란디아한테 블란디아랑 또 전쟁 중인가 남부? 블란디아가 가끔씩 멀리 원정띠긴 하거든요 오호 이거 이러면은 남부가 힘들지 않나 이러면? 어 아닌데 블란디아 왜 왜 블란디아 병종 갖고 있지? 아니 원래 블란디아 계열 애들인가 쟤네들이 뭐 아무튼 하시노 푸시성 윌리오스가 아이 뭐야 엔츄리온 너 어딨어 엔츄리온 에픽크로테야 가까이 있네 얼굴 좀 보자 큐리온 이렇게 가는게 더 빠르다고? 도시에서 대기하는 동안 치안이 매일 오줌가 당신의 폐력이 풀어둔 고용할때는 사기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당신이 다스린 도시 하나당 부대한도가 오줌가 영웅들이 공유감치로 생산? 엔측 시원하니 역시 온라인 수리은 이 안에 있겠지 여기 있다 일단 세이브 한번 하죠 아 찾기도 힘드네 일단 대화해서 와 좋아하고 있어요 웃어요 엄청 밝게 웃고 있네 너 나랑 관계도가 어떻게 되는 은혼하자 야 너 루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넘어와 자 빰 오케이 좋아 한방에 가자 한방에 어차피 리셈말은 안돼 오케이 그렇지 됐다고 봐야지 그렇지 빰 그렇지 야 씨 너 뭘 줄 아는놈이구나 너 그래 너 뭐 너 뭐 야 11만원인데 이만큼이면 하나 너 한 4 50 달라는 거냐 지금 돌았네 돈 없어 애기 역시 엔큐리온 안되겠어요 원래 엔큐리온이 돈 달라고 하는 애가 맞긴 맞거든요 4 50 달라고 하네 개많이 달라고 그러네 너 여기 집 생겼냐 조금만 아 집 생겼네 그새 집이 생겼어요 아 이러면 북부에서 데려올 만한 클랜 없어요 솔직히 팔란테스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아 하신으로도 그렇고 아 이렇게 되면 남부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나무 잘 먹고 잘 자네 우리 블란디아 블란디아 한번 볼까 우리 블란디아 친구들 집 없는 애 많은데 에이터트는 집 있고 아로망 칼라틸트 아 어떡하니 두 마리 잘렸어요 자식도 못납고 있죠 지금 이러면 이러면 바르탱 바르탱 정도 카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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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낭은 또 어디야 준낭 오네 아 영주 영입은 어 영주 영입은 다음 방송에서 하도록 하죠 오늘의 방송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추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엔큐리온 칩 생겨가지고 돈 많이 달라고 그러네 하여튼 게임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